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배성우 군을 신랑으로 맞아 진심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.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늘 지금처럼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. 사소한 행복도 함께 나누며 크고 작은 모든 행복이 되겠습니다. 혼자 하는 것이 익숙했던 우리 두 사람이 만나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오늘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 앞에서 약속합니다.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. 2022년 8월 27일 신랑 배성호 신부 이해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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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